파이바이 고 폼터 누구에요? 아냐 아냐 뒤 파이바이 gate 휴닛이었어요 남궁규 살았다 omdat supervision 진짜 많이 안 뱉어가지고 누가 누굴 줄 알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엔 6등부터 갑시다 6,5,4,3까지 가도록 할게요 6등 와 나 방역수하다 방역수 오케이 모델 모델 모습 6등 가보니까 조회 아 잘한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사드 오케이 사드 상담 한 번은 도와주세요 아 진짜 마지막에 닫는게 정말 싫어 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누구랑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은 7등은 뒤에서 허브해주시면 돼요 미안하잖아 당신 때문에 춤춰야 되는데 자 장난이에요 누나 렛츠고 7등? 7등?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너무 좋으신 분이 팬으로 선매 자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할게요 자 오나미가 앞에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 맞나 6가지인가? 네 6가지 네 자 여러분 영상 클로즈업부터 찍어주세요 준비 아아 근데 양양소도 좋은데 괜찮다 양양소도 있잖아 그거 우리 집에서 양양소 네 그 네이버에 치면은 최윤정씨가 한게 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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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 1번에 생각한거 같았어 방송집으로 그 들어보면은 오우씨 이거 나와요 양양 자 갑시다 진짜 맛있어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양양 다 제일 귀엽대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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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달 고것도 파티 고마워 야 고마워 보색 그 갑لا 곰내 비밀 오븐 마취 후 아 아 Mohammed 자 그냥 바로 여기서 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DNA 방탄산단을